은혜받고 한 주간 승렬 하나님 말씀은 마오금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바람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미라 예수께서 앉으시사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네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해외생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개척 37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스케줄이 아닌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교단은 안식연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일반 교단들은 6년 하고 1년 해외 가서 좀 재충전하고 그렇게 오는 것이 다 그렇게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안식연을 해본 적이 없고 또 본부 스케줄 우리 예원 스케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전혀 그렇게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주사람과의 약속도 있고 또 그런 기념하는 기념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갑자기 스케줄을 잡게 됐는데 결정적인 것이 뭐냐 제가 사는 아파트가 한 20년 넘어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체 교체를 한 달 동안 한대요 그러면서 주사람이 10층에 있어서 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운동하면서 올라가면 되지 않나 한번 해보니까 이상하게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한 달을 어떻게 10층을 올라다니느냐 그 말에 제가 이번 한 주간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약속도 있고 하니까 해외에 한번 갔다 오자 개인적으로 간 건 처음입니다 그룹 투어가 되다 보니까 출발이 토요일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오늘 부대기 녹화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교 제목이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인데 제가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출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인류 살릴 제사장 나라로 세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언약 공동체로서 먼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전신이지요 이제는 교회지요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교회로 그리고 4등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홀로 신앙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함께 세임을 받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다섯 가지 공동체를 이루는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죠 예원교회의 영어 스펠링 이니셀을 보면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시작을 Y로 시작하죠 Y가 뭐냐? 영이죠 영 젊음과 생동감이 넘치는 영 젊음처럼 예원 공동체는 복음의 생명력 생동감이 그렇게 넘치는 언약 공동체가 되자 언약 공동체 그 다음에 E가 뭐냐? 이반젤리즘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가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자 예원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 W는 뭐냐? 월드 미션입니다 2, 3, 7, 4, 5천 종족 이제 복음만을 위한 시대적인 미션을 실현하는 성교에 올인하는 성교 공동체가 되자 오늘가 뭐냐? 오늘가 원리스죠 원리스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성도가 복음과 미션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 원리스 공동체를 이루자 마지막 애인이 뭐냐?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랩런트죠 랩런트 다음 세대 책임진 랩런트 공동체를 세우자 이렇게 여원교회의 다섯 가지 공동체를 이루어서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이 뜰을 참 세워가는 그런 사명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임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 된다 쉽지 않지요 공동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영적 대적자 이 사단 마귀 이 귀신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총공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사단 공격에 속아서 길거리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고 정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오지요 누가 크냐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상식의 삶장의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너 중심적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최고야 그러면서 교만을 심어주죠 이게 에덴 동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한국 교회 지금 세계 교회가 여기 다 쏟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이든 어느 교단이든 당회로부터 우리 태양아부까지 원리스 쫙 된 교회는 우리 예원교회 밖에 저를 보이지 않아요 나한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잡수 소리 하나 없습니다 원리스로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오직 성교와 전도 생명구원에 방향 맞추어서 나가는 교회다 예원공동체는 영적인 눈을 열고 오늘 본문제목처럼 항상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 공동체를 나누어버리고 공동체를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것이냐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생명 살리는 복음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 유익이 되겠나 정말 생명 살리는 데 가고 있는가 간단한 선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세우는 증거의 길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실제로 생명 살리는 성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마가본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저자들에게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자들에게 참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 지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으세요 장차 이말 각종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닥쳐올텐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계실 때의 그 모습으로 변형이 차트해졌어요 이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 것인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 이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적 자세를 점검하면서 자꾸 이렇게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이유가 있어요 33지를 보세요 가문하음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런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정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변화산에서 본 영광 이후에 예수님을 이제는 더 정치적 메시야로 본 것입니다 이야 이 정도 능력 있는 분이면 이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기만 하면 이제는 이 로마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왕국을 이분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어디에 설 것이냐 어느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우리 모두 제자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같은 부류들이 있어요 복음 증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 구원 교회 부원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크냐 얼마나 나를 알아주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유치에 있냐 얼마나 여기에 내가 파워가 있냐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 관심의 우선실에 꽉 잡혀있죠 대부분 교회들이 이렇게 되면 교회가 존재의 이유를 놓치고 서로 모여 풍년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사단 난장판이 되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에 영향을 교회가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서열의식 이것이 사람들 의식 속에 그렇게 많이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나이 따집니다 몇 살인데 해외 어디 가도 나이 묻는 것 자체가 신뢰예요 지금이 뭐냐고 나이가 뭐냐 묻지 않아요 물어보면 신뢰입니다 개념이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하면 그냥 친구예요 나이가 50이든 10살이든 통하면 그냥 친구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첫째 나이 따집니다 나이 나이 따지죠 그 다음은 뭐예요 고향 따집니다 고향이 어디냐 총수 따집니다 나중에 학렬까지 따집니다 학교에 학분 따집니다 어떻든 간에 서열의식이 있네요 서열의식 서열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서열의식은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이 서열의식이 아주 큰 걸림돌이 돼서 선교하는데 특별히 신방을 가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때는 신방이 많으니까 신방을 가서 난처한 일이 많아요 지금처럼 아파트 문화가 그렇게 소파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때는 온돌 문화니까 방에 들어가면 아랫목 이목이 있어요 아랫목 이목이 있는데 아랫목 이목 윗자리 아랫자리 딱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면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윗자리인지 어디가 아랫자리인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선교사님이 뭘 모르고 방에 들어가서 윗자리에 모르고 앉았다 그날은 젖닮는 것입니다 선교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종치는 거죠 그래서 한국당에 도착한 신참 선교사들 신참 선교사들의 교육할 때 윗자리 아랫자리 구분하는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앉아서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러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가 크냐 정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의 개념 차이가 극명하게 여기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첫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의 이해를 도와주시오 36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의 예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요 아니요 나를 보내셨니를 영접하미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낫고 천하고 약자로 상징되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진정한 섬김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35절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또 부딪힙니다 야거부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자편 우편 그렇게 안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말을 들은 이 10명의 제자들이 야거부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냈다 그랬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신 후에 45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주차장입니다 지하주차장 6천까지 지하주차장 6천까지 딱딱하게 그냥 그냐말로 다 그렇게 세우고 또 통로에도 차곡차곡 꽉 채우죠 그 전부가 내다 합니다 얼마나 거기 면이 많고 얼마나 건강에 안 좋습니까 6천 부터 시작해가지고 3천까지 지하 그리고 밖에서 또 밖에서는 지상에서도 안 돼가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 더운 날씨 그리고 주황에서 이 꼬꼬치로 이름도 삐뚜없이 전교인이 누가 하는지도 잘 몰라 최고 험한 현장 최전방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런 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도 하지요 그런 거 안 하지요 사람들도 안 알았는데 왜 내가 그런 데서 시간 보냅니까 생생대는데 알아주는데 그런 데까지 좋아하지요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신앙의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정반대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이 뭐냐 섬기라 하러 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계속 물러주려 많은 사람은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는지 빌리포서 2장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로 어느 아기가 말밥통에서 납니까 아니 어디서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때도 여관이 있었고 그때도 다 좋은 집이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섰냐 마리아가 아예 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여서 말구여서 말밥통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장식의 3장에서 발생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오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서가 팬티만 입혀서 벌거벗서 벗겨놓고 결찍기라고 때리고 찢어 온몸을 찢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낮추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 걸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살리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성김의 삶은 상세기 3장 문제에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어요 모든 저주에서 원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숙물로 주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람 종로로 살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180도 바꾸어 주셨다 우리도 이런 생명살리는 성경적 성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들이 다 섬기잖아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그 다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어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자들이 다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죽게 돌아오겠습니까 섬길 때 열매가 며치잖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스타트만 2025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사실 스타트만 2025 이 운동을 펼쳐나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성김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영원을 근절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쉽지 않거든요 엄청 힘듭니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그 자체가 부담이죠 애써서 그렇게 만남을 시도했는데 만나려고 장단기 결실자를 만나려고 부신자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예를 써서 기다리고 만나려고 했는데 냉철하게 거절당할 때도 있죠 문전빡대 당할 때도 있죠 그야말로 거친 말을 듣기도 하지요 어떤 분은 구정물 자꾸 찾아오니까 아파트에 문여서 구정물 뒤집시오기도 하지요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지 허탕칠 때도 많지요 그런데도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는 지속합니다 지속입니다 누가 무슨 말 들었다고 무슨 자손심 상한 일이 생겼다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같이 그냥 지속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 살리는 성김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만 2025가 가능한 거예요 한 영혼 살리는 불타는 가슴 그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저는 매주일 새가족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저는 감동 감격 그 자체에 진정한 성님의 모델이 한 영혼을 죽그려 인도하는 최고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지만 장단계의 결석자 새가족 이분들을 외배와 교회와 시키기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3.1조 이 3.1조 정말 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은 한 영혼을 죽게로 인도하는 거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밀려 터져나가는데 교회 사람 없어요 우리 교단만 보더라도 교인 300명 넘는 교회 별로 없어요 밖에 사람들이 그 많은데 수십 년 못 했는데 그만큼 그야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전문교회 있지만 지난주 입니다 의지 안 했지요 제 카톡에 보내왔어요 무속 전도 캠프 전문교회 팀이 무속 전문교회 이문희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무속 전도님 김선환 장노님 위원장인데 법당 철거하는 장면이 법당을 철거하는데 법당도 엄청 크더만 엄청 잘 지어놓고 엄청난데 그거를 위원장 들고 팍 팍 그 우상들을 다 깨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암연하고 그 유정님 보살이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완전히 그냥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위원장도 전부 다 식당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 보살을 김원희 군사님이 잘 그 동안에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요 어느 교회가 무속인 찾아가서 복음 전개하고 전개해가지고 그야말로 법당을 철거하고 그런 전문교회가 없어요 40일째로 오면 그 시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요 전도한다고 해서 복음 전개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그 무속인 전도해가지고 죽게를 인도하고 너무 기뻐서 시사 대접한다 상을 잃겠어요 복음 전도를 위한 모든 것에 뭐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복음 전도 저는 그거를 실감 나게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매주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매주 감격의 감사임을 형식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행할 때도 수행해도 개척 헌금한다 그래 개척 헌금한다 목표가 이르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개척 헌금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1, 2시 만에 쑥 집어넣고 끝냅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 시간에 그 하나님이 정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얼른 뚱땅 지나갑니까 기회다 하나님 앞에 상급할 기회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상급이 있잖아요 나 그걸 안다니까 이면계약 하나님과 나와 이면계약이 다 있어요 실감나게 산다니까 매주 매주 몇 순간 몇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구나 이게 재미로 신앙상 하는 것이지 영계 모든 성도들 생명 살리는 성김의 삶을 통해서 전두자의 상급을 모두 다 받아 누리기를 지어문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 공동체 의식입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따르는 자기들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지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너 그런 거 하지마 라고 그렇게 금지시켰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꾸중만 들었는데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 한번 드려보려고 그것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요한을 대표해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르신에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어탁하여 능한 뒤를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교회 어느 단체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있다 하면 성경 진리 예수 그의 수를 부인하는 이단자들은 진리 외에 예수 부인하는 이단자들은 용납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관용하고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지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 결코 성경인도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바울파 또 아블로파 개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걸 만들어서 분쟁을 일삼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냐 나 바울이 너들 때문에 내가 못 박힌 적 있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가 하나 되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내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이 비록 이렇게 대표로 나서 창피를 당했지만 성령이 임한 후에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180도 변명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파 모든 저자들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인본주의 쓰고 거의 불신지 않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요 요한이 요한 1, 2, 3서 이걸 영급 강조하는 것이 뭐였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에게 속한 것이다 사랑하자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양고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빌리포 회장 5절에 나왔는 대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뭐요 사모직 사모직이 오직으로 바라볼 때 진정한 복음공동체의 삶이 이루어진다 예수원이라고 제가 함탄을 온 적이 있는데 대천덕신부 강원도 있죠 이런 말을 이번에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동안의 교제가 소홀하게 된 것은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쓸 때 교자를 가르칠 교자로 섰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교자는 교통한다는 교자로 바꿔야 된다 교통한다 교제한다 이 말을 했어요 외국인인데 말이에요 그 말 되는 소리죠 교회는요 주님과 교제하고 성동안의 교제하고 아름답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다 성삼이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동안의 사모로 사동이장이 나타난 초대교의 교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세워주고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인정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여기에 모든 성도들 성경적 공동적 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어야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스타트만 202의 주역 골육천도의 주역 4천만 대 주역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6세기 종교 계획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틴 루트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거이스도 거이스도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만민의 종이다 그랬어요 자유인이지만은 만민의 종이 되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고백이죠 우리는 예수 거이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우리 자유입니다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거이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생명과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법과 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은혜 아래에 있지요 이제 우리는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만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길 낼 거 내면 안 됩니다 다 그냥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것 읽은 것이라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만민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신 성경절 성김의 삶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공동체인 교회 살리는 그러한 신앙 그런 자리로 늘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서의 모든 성도들 항상 생명 살리는 성경적 성김의 삶과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큰자들이 다 되기를 지어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영원 공동체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하는 모든 현장마다 우리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성김이 있기하여 주옵사사 우리는 이제는 모든 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사수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으므로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성경적 공동체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성김이 있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그리스도롬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성비 으 이얍 아 음 오뒯 으 으 으 감사합니다.